우리 어린이친구들 한주일동안 잘 지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 어린이친구들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철추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친구들 한주일동안 아프지 않고 잘 지냈죠?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다같이 오늘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려보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어린이친구들 세가지 갖고 오는거 알죠? 맞아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바이브를 갖고 와야 돼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어린이친구들 그러면 다같이 우리 헌금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 일주일 동안 지켜드려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듣는 동안 아이들 마음의 의미를 열어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한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세요 우리 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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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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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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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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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려해 하나님 사랑 아티스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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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더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아멘 아멘 저의 어떤 에데멘 아멘 내가 waż열대요 Jesus turns water into water 너무 잘했어 Jesus walks on water 너무 맞았어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아는 사람 누구? Peter Peter 맞아요? 네요 같아요 와우 우리 동아 박수 좀 쳐주세요 와우 that's good 예수님이 Jesus went to the village with his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랑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He met 많은 사람들이 They are lepers 우리가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 나하고 leper's skin is very bad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10 leper's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And the bible said And the bible said 뭐라고 그랬냐면 You have to go see priest 제자장한테 그 보인하고 계신 거야 화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They obey Right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하는데요 They went to go see priest 그러면 우리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까요 They got healed They got healed Right 예수님한테 가는 10명의 leper's We need 10 kids Not more than 10 kids 그럼 여기 빨리 나오세요 라인업 하세요 All right 10 10 라인업 Then show your one hand To be a leper I'm sorry 지금은 leper 해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한테 Show your hand All right Show your hand Only one leper Only one leper Only one leper Only one leper 어떻게 생각했냐면 Uh-oh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그러면서 보니까 Can you see your hand Can you see your hand? Wow 자 다 베껴주세요 Do you got Came back to Jesus Only one leper said 예수님한테 Thank you Lord God Can you kneel down? Kneel down 해보세요 All right 그래가지고 Only one came back and say Thank you Jesus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We have to say thank you To Jesus Right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서 나와서 수고 많이 했는데 다 박수 주세요 Bye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 다 나왔는데 아홉 사람들은 어디 갔어? 그러신 거야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Thank you 해야 되는 거 Right 그렇죠 전두산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기도 손 예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이 땅 오늘날 우리에게 일롱팔량신을 주시옵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숭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 우리를 시헌에 대기하지 마시옵소 나 마당에서 무엇이 없어서 나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 오 사 사 사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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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